이번 살인사건은 현 경찰청장을 겨냥한 오복성 살인사건으로 정법 287조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안녕하세요 이영구 1961년 1월 18일 태어났어요 재앙절개 엄마 아팠어요 내 머리 커서 이 상태 왜 이래 이거 뭐 필요한 거 있어? 이영구 딸 이예스 보고 싶어요 여기 제 거예요 고마워요 여기는 학교예요 학교 학교 아니야 감옥 다 나쁜 사람들 형님 이거 아닙니다 이러다가 걸리면은 반복적인 틀샷 보고 다 갈라 한다니까 우와 예쁘다 아빠 딸로 태어나서 고맙습니다 아빠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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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